근데 얼굴 화장 다 하고 돋보기 끄면 여기 자국 남잖아. 그래갖고 언니네가. 여기 자국 남잖아. 그래갖고 언니네가. 아 또 빅 아이템이 있나요? 아이돌을 또 내가 꼭 이렇게 안 해 이게 뭐냐면은. 이거 뭐 키친타워. 키친타워. 아 키친타워. 이게 뭐냐면은. 어머 잘라놨네 언니. 잘라놨지.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. 이렇게 이제 선글라이도 돋보기를 끼는 거야. 그럼 자국이 안 낫나요? 안 나아. 덜 나지. 이렇게 하고 봐요. 이렇게 하고 봐요. 코펜 가듯이 코펜 가듯이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. 이거 빅 아이템이다.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패이잖아 언니. 이렇게 해 놨네. 봐봐 언니 얼굴 벗어봐. 안경 벗어봐 지금. 나 지금 자국 낫지? 시작해야 돼. 와. 은희야 이렇게 해봐. 키고 할래? 화면에 쳐 봐. 그래 그래 그래.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면 진짜. 나는 차에서 책을 많이 봐. 나는 차에서 책을 많이 봐.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. 촬영하니 벗어야 되니까. 여기다가 퍼프 솜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. 적어서 근데 이제. 먼지가 나는 거야. 그치 그치. 그래서 눈에 들어가더라고. 어. 이거는 진짜. 완전 우리들에게 응용 아이템이다.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. 책 볼 때. 그러네. 너무 좋다 이거 진짜. 하나 알았다 언니. 아이디어다 아이디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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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